아 으 욕설 연기 평소에 욕을 잘 안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착한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 역할을 착한 역만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런 이미지도 사실 외모만큼 가려주기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. 2탄으로. 그래서 근데 욕설 연기를 하는데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. 이렇게 장면을 찍을 때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기를 빙자해서 하게 되니까 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른 연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즐기면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요.